… OK 하나, 둘, 셋 합격 학생들 ㄴ会 이번부터 버무려. 나 오랫동안 같음 이게 더 어렵다. 이 길이 제일 어려워. 아 맞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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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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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투야 아빠 생일 축하해 원을 잃기답니다 원을 잃기답니다 이러고 사랑하는 신경이 오늘 잃기답니다 뭐라고 생각 했다 잘 모르겠어 사랑하는 신경이 ladies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주't 가요 새해 복 많이 주의 가요 오늘의 새해 복 많이 주의 가요 흥더십사 안녕하세요 태기야 형님의 워등률 홍시미성 재윤 한최 뜬형 푸돌 아론 이영 최선은 target 저희가 첫 방송 전에 시청자 공약을 했었는데요 그게 무슨 일인지 저희가 10%의 공약을 약속했었는데 저희 100일에 남고 있는 일이 10%를 넘었습니다 그때 약속을 하나 했었잖아요 이것을 보인 이유가 강댕기라던데 뭐였죠? 선호씨 말보다는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준비됐죠?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?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조금 이따가 보실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대길에 남고 있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매주 월화 밤 9시 30분 TV에 본방에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till there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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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서지 않으면 다 저도 몰라 불러서지 않으면 다 저도 몰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처음부터 엉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